안녕하세요 베라에요 뭐든지 싹싹 날카롭게 베어버리는 진격의 참치캔을 소개합니다 예리한 풍란, 압도적 절산력 자르기 힘든 두툼한 고기가 한 번에 쓱쓱쓱 골덩이 같은 무도 썩썩 단단한 사과도 싹싹싹 세상에 딱딱한 꽃게까지 이걸로 회떡 먹다가 손가락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와우! 절산력 짱! 얼마나 잘 드는지 손가락까지 썰어버렸다니까요 참치캔이라고 다 같은 참치캔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풍란 설계 방식 진격의 참치캔 와우! 절산력이 압도적이죠? 뭐든지 잘라버립니다 거기에 하나 더! 참치캔을 사시면 참치를 무료로 드립니다 사조참치 안심따개 주의하세요 사조참치 안심따개는 보시는 것처럼 날카롭지 않고 부드러워서 아무것도 자를 수가 없고 심지어 맛까지 좋으니까 이건 그냥 재료로만 사용하세요 힘 안 드리고 사르르! 사조참치 안심따개! 안전하게 사르르! 사조참치 안심따개! 참치를 알면 사조참치! 베라 사조사조! 사조사조스3 맞지? 자조사차 котором